상정봉 등상로 상정봉 등상로 입구입니다. 이곳에 올라가게 되면 한반도 해소공원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상정봉 등상로 안내도 입구입니다. 오늘은 신화증도 짱뚱아다이들과 왔습니다. 오늘 신화증도 짱뚱아다리에 왔습니다. 짱뚱아 어딨어요? 짱뚱아 왼발이 있어요? 짱뚱아 왼발이 있어요? 짱뚱아 op 짱뚱 이만 짱뚱아 있는게 아니고요. 한 번 더 계속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쁜 공기들도 같이 이렇게 천년의 습괴 왔습니다. 여기는 천년의 습괴 산림역장입니다. 지금 시작점이고요. 우리 공주도 오늘 신났습니다. 동주 수토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올라가니까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요. 와우. 아주 좋고 있어요. 와우. 나 너무 잘했네. 어휴. 나 너무 바나봐. 아 너무 바나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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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